마태복음 26장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할 가로돼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오늘은 베드로의 자만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Who was St. Peter? 시몬 베드로 시몬 베드로는 정말 이야기입니다 하늘에 가면 천국문을 지키고 있을까요? 물론 그에게 열쇠를 수여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로부터 그거를 이제 수문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가 천국문에 수문장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천국으로 올 때 그 앞에서 조사를 하죠 이 사람 맞는가 identification card, 그 아이디 카드를 요청을 해서 이렇게 드려보냅니다 이름하고 얼굴하고 맞으면 근데 유독 한국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했다고 하죠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너무 많이 이제 성형수술도 하고 쌍꺼풀도 만들고 해서 베드로가 잘 못 알아봤다는 그러한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아시는 대로 열두 사도의 한 사람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수제자라고 생각을 하죠 그도 그럴 것이 마태복음 10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나옵니까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맨 처음에 나오는 사람이 시몬 베드로입니다 영어로 이제 Simon, Simon Peter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베드로를 생각하시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그 이름을 들으면은 어떤 이미지가 맨 처음에 떠오르십니까 네 어부죠 피셔먼 그가 이제 사람 낳는 어부로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그 장면이 누가 보금 5장에 나옵니다 보통 어부라고 하는 그 이미지가 굉장히 뱃사람 하면은 좀 특히 이제 바닷고기를 잡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험한 파도와 싸우고 또 그 힘든 일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억세다 이러한 느낌을 받습니다 누가 보금 5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뭐 너무나 유명한 그러한 예수님과 예수님과 시몬 베드로가 만나는 그런 장면이죠 누가 보금 5장에 보시면 이 게네사렛 호수가의 갈릴리 호수죠 거기에 이제 배가 두 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어부들이 나와서 배에서 이제 그물을 씻는 거예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못 잡았습니다 그렇죠? 그때 이제 예수께서 3절에 보시면 한 배에 오르시니 누구의 배에 오르셨습니까? 시몬 베드로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안지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시니 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쫙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얻은 것이 없지만 선생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그물을 내리겠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결과가? 고기가 너무 많이 잡힌 거예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래서 이제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과 함께 도와달라고 해서 두 배 채웠습니다 그때 영어로 overwhelmed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러한 강력한 느낌으로 5장 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대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라 소이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 보고 떠나라는 소리는 아니죠 사실 그 행간에 실려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한 베드로의 간절한 심령이 여기에 이제 실려 있습니다 자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11절에 보시면은 저희가 베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진짜를 만난 거예요 진짜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러니 뭐가 필요하겠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는데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들이 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는 그런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그 외 시몬 베드로에 관해서 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하나는 또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뭐 속된 표현으로 이제 시몬 베드로가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사가 여기 실려 있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이제 물어보았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사람들이 더러는 침례의완 더러는 엘리야 또 어떤이는 예리미아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거 필요 없고 너희들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했을 때 16절에 보시면 참 뭐 어떻게 보면 수제자답게 나서기를 좋아하는 베드로와 같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칭찬하셨어요 17절에 보시면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니는 혈육이 아니여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네가 스스로 잘나서 아는 것이 아니고 네가 똑똑해서 그렇게 대답을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21절에 보시면 장노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가르쳤다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극렬하게 반대를 하죠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로돼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23절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라고 베드로를 무척 꾸지지셨습니다 참 이 혈기왕성한 베드로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베드로를 생각하면 그가 특별한 경험을 하죠 무슨 변형산 변화산에서 하늘을 맛본 분위기를 맛본 베드로도 있었지만 물 위에서 걸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그 기사가 어디 나옵니까 마태복음 14장에 나오죠 이제 마태복음 14장에 가시면 베드로가 참 또 굉장한 그러한 요청을 하죠 여기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유령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6절에 보시면 14장 26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27절에 나다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뜬금없죠 왜냐하면 만일 주여 만일 주시어든 주님이 만약 맞다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뭐예요 나로 하여금 물 위로 걷게 해달라 이렇게 아주 담대한 그러한 요청을 합니다 굉장히 다혈절이고 다혈질이고 참견하기 좋아하고 나서기 좋아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여기서 또 한 번 봅니다 물론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어떻게 걸으시겠습니까 제 친구들이 장난으로 물 위를 우리는 이론적으로 걸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론적으로야 그렇죠 얘기를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왼발을 물 위에 딛고 왼발이 물 속에 빠지기 전에 오른발을 물 위에 올리면 된다 그리고 오른발이 빠지기 전에 왼발을 올리면 된다 이렇게 엉터리 같은 소리를 했는데 실제로 이 물 위를 걷는 그러한 장면들이 사실 그 요새 영상의 시대니까 많이 영상이 퍼져 있는데 다 가짜입니다 뭐 어떤 사람은 정말 예수님과 같이 무슨 호수에서 이렇게 걷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요 또 어떤 사람은 라스베이 갔는지 어디서 이렇게 수영장에서 또 이렇게 마치 물 위를 걷는 장면이 나오는데 다 그 아크릴판 잘 안 보이는 그리고 옆에서 막 환호하고 경이로운 눈초를 보는 사람이 다 엑스트라죠 같은 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그러한 담대한 요청을 하고 물 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말씀 많이 들으셨죠 예수님께 고정하지 못한 이 베드로의 시선이 뭘 봤습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움에 빠져듭니다 그리고 이제 소리 질러서 가로 소리 질렀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을 놓치면 온통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바람, 물, 화재, 자연재해, 코로나 온통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시면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 건 안 보이고 맞습니까 자 30절에 보시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가로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죠 우리는 주님을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최선입니다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심에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저는 31절을 생각하면 묵상하면 참 구원에 관련된 그러한 어떤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하셨을 때 제가 1, 2, 3번을 말씀드릴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손을 꽉 붙잡았다 1번 2번 예수님과 베드로가 같이 손을 붙잡았다 3번 예수님이 베드로를 붙잡으셨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그림이 상당히 성소적으로 굉장히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붙잡으신 거예요 맞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붙잡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 받는데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역사 속에서 우리의 할 수 있는 방법, 우리의 포션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수단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께 손을 내뻗는 예수님을 선택하는 그 선택밖에 없고 구원의 행위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붙잡으시듯이 그분이 전적으로 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참 여러 가지 베드로가 물에서 구원 받는 그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그림이 제일 잘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늘 드디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죠 보시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26장 69절부터 75절 사이에 길게 나오는데요 이러한 베드로 정말 세상을 다 가진 듯이 아주 자신만맞았던 베드로가 정말 나약한 비속, 비자 한 비자, 서븐트 걸, 쉽게 표현하면 계집 종한테 완전히 망가지는 그런 모습이 여기 나옵니다 26장 69절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탁 터졌는데 예수님이 따라가는 제자는 딱 두 명이었습니다 요한과 베드로였습니다 이 요한은 그 사람들하고 잘 알기 때문에 쉽게 들어갈 수 있었는데 베드로도 나랑 같이 왔다고 들여보내달라고 해서 같이 들어가게 되었죠 그래서 이 콜트야드, 공회가 막 열리고 이제 거기서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는 가운데 베드로가 이제 숯불 곁에서 이렇게 몸을 좀 녹이고 있었습니다 69절에 베드로가 바깥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대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한 비자, 한 비자 기원전 한 280년경에 있는 중국 전국시대에 있었던 법과 사상가가 아니죠 서븐트 걸, 한 여종이 나와서 당신 예수와 함께 있는 것 같았는데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장 70절에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거기는 모든 사람 앞에서 아주 명백하게 이렇게 얘기하죠 부인하여 가로대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다 무슨 말 하는 거야? 내가 예수랑 알다니?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거죠 71절에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스렌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 보금세에 보면 약간 차이점은 있지만 여기 보시면 또 다른 그런 종이 뭐라고 합니까? 나도 봤다 이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대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느라 아주 분명하게 강조하면서 알지 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그냥 지나갈 줄 알았죠 그 다음 절에 보시면 조그미의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에게 그런 공격을 받은 거죠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든 우리 모국 한국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작은 나라인데 지방세계 다 있잖아요 남쪽으로 서울 중심으로 남쪽으로 내려가도 또 나름대로 구수한 사투리가 있고요 또 북쪽으로 올라가도 억센 그런 사투리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어떤 지방을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의어 구별이 잘 안 되는 그러한 그런 지방도 있죠 마찬가지로 이 유대인들도 그 유대인 그 자모 중에 삼지창같이 생긴 그 S발음이 나는 그런 게 이제 S발음 영어로 표현하면 S발음하고 SH발음 SH발음하고 S발음이 이게 잘 구별이 안 되는 그러한 지역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아 이 사람 갈릴리 액센트가 있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도 진실로 그 당이다 그와 그들과 함께 있다 네 말소리를 들어보니까 알겠다 딱 걸렸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저가 이제 저주까지 하면서 저주하며 맹세하되 맹세할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곧 달기 울더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그 NIV 성경 보시면은 And then he began to call down curses on himself and he swore to them I don't know that man I don't know the man immediately a rooster crowed 그러자마자 이제 수탉이 울었다 이렇게 나오죠 사람들은 왜 거짓말을 하게 될까요? 사람들은 왜 궁지에 몰리면 거짓말을 하게 될까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거짓말을 하는 이유를 한 30가지를 쭉 추려놨는데 어떤 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그가 맨 처음에 꼽은 이유 중에 하나가 defensive이었어요 자기가 방어적 방어적이 되기 위해서 자기에게 불이익이 닥치기 때문에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그 패밀라 마이어라고 테디에서 한번 강연을 하신 분인데요 말하자면은 거짓말 간별사예요 그래서 그 lie spotting 거짓말하는 사람이 딱 보인다는 거예요 딱 보면은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주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딱 보면 뭐 선천적으로 타고난 거짓말쟁이는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미숙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능숙하게 하지만 어떤 패턴에 의해서 한 것을 이 사람이 감별을 했는데요 그 얘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훈련받은 거짓말 간변사는 90%를 마침대요 그러면서 이제 빌 클린턴 이야기를 하죠 그게 이제 진실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다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알 수가 있는 것은 이 영어로 I do not 이 축약형 I don't 하지 않고 I do not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that woman 그 여자는 내가 잘 모른다라고 이렇게 자기랑 이렇게 떨어뜨리는 그러한 그러한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할 때 보면 그게 이제 다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축약 영어로 얘기하면 그 I do not 을 줄여서 don't 를 쓰지 않고 또박또박 하죠 I do not 뭐 만약에 이 성경에서 영어로 이 베드로가 이야기했다는 것을 보면 이 이론에 의하면 베드로도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I do not know him 그래서 이 축약형을 쓰지 않고요 그리고 that woman 저 여자 자기랑 이제 떨어뜨리죠 그러한 거리를 두는 그러한 표현을 쓰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굉장히 천천히 얘기한다는 거예요 천천히 또박또박 그리고 어떨 때에는 또 이렇게 아주 저음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또 이 랭귀지 뿐만 아니고 어떠한 제스처나 바디 랭귀지 같은 경우에는 입술이 입술이 이제 비대칭으로 이렇게 올라간대요 진실을 말하지 않을 때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터무니없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웃음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다 이제 사인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NIV 성경을 보시면 이 축약형으로 그냥 썼어요 I don't know I don't know him 이렇게 했는데 그 New King James Version이나 King James Version이나 또 ESV English Standard Version이나 이런 그런 번역본을 보면 참 흥미롭게도 여기서 주장하는 대로 그렇게 썼습니다 예를 들어서 King James Version을 보시면 I know not what thou say's 내가 말하는 것을 그냥 모른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씩 얘기할 때는 I do not know the man 그 사람을 모른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했을 때는 Then began he to curse and to swear saying I know not the man 그래서 이 영어 성경 그 버전을 보니까 이 이론에 맞게 이렇게 해석한 그러한 그런 번역본이 있어서 참 흥미롭게 지켜보았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영어를 썼으면 틀림없이 아마 I do not know the man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그렇죠? 나중에는 저주까지 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베드로를 어떻게 다시 예수님께서 그를 인도하셨을까요? 이 유다하고 굉장히 극명한 차이가 나죠 유다는 일이 자기 일대로 안 되는 것을 느끼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결국은 그 은전 받은 것을 돌려다 주고 극단적인 그런 선택을 했죠 베드로는 어떻게 회계로 돌아왔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 내용을 이 시대의 소망에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비열한 저주의 말이 베드로의 입술에서 발해해지며 드높은 달개 울음소리가 아직 그의 귀에 울리고 있을 그때 구주께서는 얼굴을 찌푸린 재판장들로부터 얼굴을 돌려 그분의 가련한 제자를 유심히 바라보셨다 굉장히 동정의 눈길로 베드로를 바라보십니다 그와 동시에 베드로의 시선도 주님께 이끌렸다 이 눈길을 딱 마주친 것입니다 그 부드러운 얼굴에서 그는 깊은 동정과 슬픔을 볼 수 있었을 뿐 분노의 그림자는 추워도 볼 수 없었다 베드로를 나무라거나 낭망시키거나 굉장히 괘씸해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눈출이었습니까 동정과 슬픔 창백하고 고통에 차있는 얼굴과 떨리는 입술과 동정과 용서의 정의설인 그분의 모습은 화살처럼 그의 마음을 찔렀다 그 모습, 그 눈과 눈이 마주쳤을 때 그 모습이 비수가 같이 자기의 가슴을 찔립니다 양심은 일깨어졌다 기억은 되살아났다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오게나 죽는 곳에라도 가겠다고 했던 불과 몇 시간 전에 그의 약속을 회상했다 구주께서 다락방에서 그날 밤에 그가 세 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자신이 슬퍼하던 일을 기억하였다 베드로는 방금 예수님을 모른다고 선언하였으나 이제 그는 매우 슬퍼하며 주께서 그를 얼마나 잘 아시며 자신도 알지 못하였던 거짓된 마음을 얼마나 정밀하게 아셨는지 깨달았다 마음과 마음이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의 그 온기가 느껴졌을 때 그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자만했던 베드로의 마음이 완전히 굴복하고 회개의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그러한 마음으로 어디로 갔을까요 여기 보시면 달기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이 통곡하니라 이렇게 끝나지만 이 시대 소망의 말씀을 보면 그가 예수님께서 그토록 기도하라고 깨어 기도라고 말씀하신 그 개세만의 동산으로 갑니다 동산에서 깨어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냈더라면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연약한 힘만을 의지하도록 버려지지 않았을 것이었다 만약 그가 깨어 있었다면 그리고 기도하였다면 이러한 엄청난 과오를 범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을 것이다 제자들이 고민 가운데 계시는 그들은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시는 그분을 바라볼 수 있도록 준비되었을 것이다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기서 강조하시죠 그가 실패했던 자리 개세만의 동산으로 다시 가서 그가 회개의 눈물과 기도를 올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보시면 무슨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어떻게 한다고요?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베드로가 바로 했죠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유다와 베드로는 정말 똑같은 길을 갈 뻔했습니다 하나는 배반했고요 하나는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유다는 어떻게 그렇게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고 베드로는 다시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세우시는 방법이 참 놀랍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가시면 세 번 예수님을 배반했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세 번 질문을 하시면서 그를 완전히 세우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요한복음 21장에는 참 흥미로운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숯불만 보면 베드로가 어땠을까요 그 옛날 생각이 나지 않겠습니까 배반했던 그 밤 닭 울음소리만 들으면 어땠을까요 또 괴롭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 전 세계에 있는 닭을 다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디베라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들이 이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9절에 보시면 육지에 올라와서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을 놓으셨고 떡이 있더라 숯불이 여기 또 있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숯불 세팅에서 15절에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여 가로대 주여 그러하에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가로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계속 같은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베드로가 감히 대답 못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 그렇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십니다 세 번째 말씀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이제 근심하면서 대답을 하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예수님 대답은 같으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완전히 회복된 베드로 이제는 자기 자신의 힘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밑에서 그 생애를 완전히 드리는 그 베드로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옵니다 사도행전으로 가시면 예수님 승천 후죠 보시면 뭐라고 말씀이 나옵니까 자 그가 담대하게 외치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 사업시 1절 보면은 그때 침례 받은 사람이 얼마라고요 이날에 제자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죠 오직 성령의 힘으로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스스로 자기가 지구에 돌아가는 방향을 바꾸고 싶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끝내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배반한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그를 친구라고 부르셨어요 베드로도 자기의 힘으로 모든 것이 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실패했죠 그때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의 눈처리로 바라볼 때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유다와 같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은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끝입니다 절대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의 그 사랑의 그런 인비테이션 초대를 받고 베드로는 완전히 거듭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철저한 회개와 기도로 그는 끝까지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그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얼마나 이 기도가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요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처럼만 기도한다면은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가는 길에서 만난 여러 사람 중에 이 베드로가 선택한 그런 선택을 우리가 하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는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한 그분은 항상 우리를 품어 안으시고 또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주신 그러한 믿음으로 이 힘든 세상을 함께 헤쳐나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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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unding